안녕하세요 미고티비입니다 오늘은 중대 발표 우울 끝없는 우울 슈픔 암홀 절망 고통 희망 어디 어디 희망 나도 같이 보자 어딨니 희망 기쁨 너무 좋다 아니야 너무 싫다 뭐 어쩌라는 거야 저는 군대를 갑니다 2년 동안 군대를 가고요 군대를 가기 전까지는 저희가 저번에 찍었던 영상 지금 올라오고 있는 영상들이 가장 최근에 올라온 영상이 이제 저희가 둘이 같이 찍은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고 그날 찍었던 촬영분은 앞으로 차근차근이 올라올 것 같아요 어느 순간 뭔가 존재가 사라졌다 영상에서 덩어리 하나가 없어졌다 그러면 이제 아 갔구나 아 갔구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영상을 지금 오늘 촬영하는 날이 9일이거든요 5일 뒤면 사라집니다 어느 누군가가 한 명 한 명씩 가는 거지 앞으로 엔젤이가 혼자 하게 될지 안 될지는 뭐 엔젤이 맘인데 네 제 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 대척을 하셔도 뭐 돌만 던지지 말아주세요 소용없습니다 단호 돌만 던지지 말아주세요 네 맘이야 안 한다고 찾아온다고 그러면은 전 이제 반겨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들어와 들어와 넌 못 나가 나갈 땐 아니야 외국분들은 일단 이걸 말해도 될 것 같아요 외국분들은 한국의 군대 개념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 보니까 아직도 막 요청이 막 들어오더라고요 보고 싶다고 그러고 한국은 군대가 의무예요 남자들이 20살 되면 이제 의무로 다녀와야 되는데 저는 이제 뭐 이런저런 일 때문에 연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2년이나 보내고 친구들 제대하는 데 이제 가게 됐는데 군대는 아 한국의 군대는 의무이다 보니까 반드시 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외국처럼 지원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거의 붙잡혀 가는 거지 나는 끌려가는 거지 영상 잡고 끌려가는 거지 나는 그래도 예전보다는 기간이 많이 줄어서 2년도 안 되고 1년 몇 개월밖에 안 돼 1년 8개월로 1년 8개월로 어쨌든 뭐 1년 8개월 정도밖에 안 돼서 예전의 2년 정도밖에? 야 남녀리라고 정도밖에? 예전의 2년이었잖아 예전이었지 지금 내가 1년 8개월이라면 돼 사고가 없으면 현재도 없어 어 세상에 어쨌든 1년 8개월만 기다리시면 되는데 뭐 기다리실지 모르겠지만 고장 너를 보려고 기다리실지 모르겠지만 그 도중에도 중간중간에 휴가 나올 거예요 뭐 나올지 모르지만 나올지 모르지만 나올거지 나올거지 나올다고 해서 찍을지는 또 의문이야 상황을 바르기 때문에 얘한테 달린거고 제가 찍자고 막 매달리고 우리 독자분들 기다리니까 우리 제발 찍어줘 라고 해도 얘가 싫어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때 돌은 얘한테 던지시면 되구요 전 잘못 얻고 팅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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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막아내셨어 이렇게 조울증이 심해요 요즘은 오일리병랑 안다 가기싫어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에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조울증이 심해서 요즘은 특히나 더 심해져서 내가 이때 가서 한번 내 트위터에 내가 군구대 주소를 적어놓을거야 그러면은 많이들 편지 좀 써주세요 편지 말고 찾아가지 않을까? 어 그럼 더 좋고 면회 외국 암인데? 군대에서 번역기도 못쓰는데 어떡할거야 막 그 이상 관광 명소처럼 야 왔는데 그 무대에 제일 만나는게 한국의 명소더라 너 만나러 왔다고 트렌드더라 너를 관광 명소로 지목한거지 주말만 주말면회만 가능 너 만나러 왔다고 찍어달라고 하며 카메라 들고 오고 아 나 주말에도 피곤해야돼? 아 정말 너무 웃기겠다 아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건 계획중에 있지만 만약에 혼자서라도 하게 된다면 언젠가 언젠가 얘가 제일 힘들 때 연애를 친구랑 같이 가서 몰래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얼굴은 안나오겠지만 몰래라는건 지금 나한테 이걸 알려줬음에도 네가 찾아왔을 내가 너가 찍는지 안 찍는지 모르면 그걸 지금 예고하는거야 지금 좋아해야돼 말해야돼 얼굴은 안나오겠지만 얼굴 안나오면 괜찮아 이 아이의 힘든 모습을 절절하게 당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재미삼아 공개하겠습니다 한사람이 힘든 인생을 아 그게 재미가 되는거야? 응 힘든건 너지 우리가 내니까 응 나가는게 되면 되지만 특히 네가 제일 힘들 때가 아마 훈련병이나 일병 이등병 때지 응 일병 때가 제일 힘든걸 알고 있어 요즘은 이등병이 편하대요 되게 왜냐면은 지금 요즘 막 그렇잖아 막 군대가 부득부득하니깐 이병애들을 상님도 못 건드린대 아무리 편해도 계급이 있는게 나아 야 아무리 편해도 계급이 있는게 나아 정말 편하려면 병장이 되어야지 어이가 없네 어쨌든 뭐 갈사람은 아 너 그거 말해 응? 너 편집자한테 구해라 저게 되어야지 구하든 말든 하지 아니 너는 그 영상을 다 받기만 하면 되잖아 편집자로 해서 편집하는게 진짜 그건 우리가 출연만 하는거잖아 우리가 완전히 만드는게 아니잖아 그래도 어차피 끔져도 안하는데 너는 못하는거지 너가 만지면 안돼 여러분 구인공고 어 월급도 없는데 월급도 없어 여러분 편집자를 구합니다 만약에 제가 군대를 가게되면 앤젤이 혼자서라도 하게 될거 같은데 앤젤이 혼자서 하게 된다 하면은 앤젤이가 만지는 기계란 기계는 뭔가 좀 안돼요 그래서 제가 편집 프로그램도 지금 앤젤이 컴퓨터에 뭐 어떻게 해봤지만 앤젤이가 만지면 다시 먹통이 되더라구요 이상한.. 왜 이랬는지 모르겠어 똑같이 파일을 보내줘도 똑같이 내가 쓴 파일을 보내줘도 그래서 일컨터에서 뭔가 호환이 안돼 여러분 중대한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의 약점이 있어요 전자기기는 저와 맞지 않습니다 진짜 몸에서 뭐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무서워 몸에서 무슨 전자포가 나오는지 내가 뭐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늘 너한테 있어서 그 전자제품이 지금 버티고 있는건 핸드폰 밖에 없는거 같아 유일하게 핸드폰도 사고나서 한 한두달 있으면 애가 이상해져요 전자레인지도 몇번 터졌었고 아 그래서 아까 통화할때도 그런거야? 가끔 안들려 문 열어줘 문열라고 밖에서 내가 얼마나 설쳤는지 알아? 컴퓨터도 주인 말을 안듣고 내가 지한테 갖다갖은 전기세가 얼만데 괜한 남한테 말이나 잘 듣고 말이야 내가 너 못 보실거 같아? 그런 말하니까 애가 싫어하는거 아니야 컴퓨터가 내가 너 전자기기라고 못 보실거 같아? 니가 처먹는 전기세가 얼만데? 잘 다 해줘 그래야도 마음풀고 해줄거 아냐 이따 쓰다듬어 줄게 그럼으로 이번엔 혹시 편집자를 편집을 도와줄 수 있으신 분이 있으면 엔제리를 구원해 주시면 좋을거같아요 뭐 만약에 내가 한다 전자의 얘기지만 할거 같기도 하고 근데 모르겠어요 저게 최악까지 편집 어떤 프로그램이든 저게 안 돌아가면 PC방에서 편집을 할순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도함을 줄 수 있으신 분이 있으시면 도와주시면 될 거 같아요 외국은 없어요. 우리 되게 아팠다. 일단 밝힐 건 밝혀야지. 그런데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면 엔젤이 리액션이라도 계속 보고 싶다 싶으시면 완전 생 라이브를 볼 수 있어요. 편집자의 혜택. 편집 전 생 라이브 걸러지지 않는 그럼 생활도 볼 수 있겠네. 응? 편집자 구하는 건 취소하겠습니다. 으응? 안 되겠어. 니 말대로 완전 편집 전에 생 날것을 보여주기엔 나는 나는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 영원히 안 할 것 같아. 마음의 준비를. 그러세요. 너라면 괜찮아. 너는 계속 내가 폭언을 하고 괴롭히고 그랬던 상태니까. 폭언을 하고 날 괴롭히고 알면서도 계속했니? 어. 어우 짜증나. 그런 상대가 하나쯤 있어야지. 난 누구한테는 넌 나한테 그랬잖아. 내가 폭언을 하고 그랬다고? 응. 내가 느끼기에 폭언이면 그건 폭언인거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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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갑자기 편집자 구하려는 생각이 싹 사라졌네요. 하하. 하하. 조언 고맙다야. 니 말 아니었으면 나 쌩얼 딱 그 한마디에 어우 전혀 못살뻔했네. 막 편집자에 혹해가지고 악마의 유혹이었어. 아. 잘. 고맙다야. 너 니가 잘 살렸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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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2년동안 군대를 가니까 뭐. 그동안 난 솔직히 이렇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을 줄 몰랐어. 그치. 응. 너무 놀랐고 그만큼 너무 감사드리고 기쁘게 생각하고 너무. 재밌는 어.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아. 진짜. 니가 뭐 하자 그랬을 때부터 아유 욕이나 안 먹고 그러면 다행 이지라고 하면서 진짜 제가 하기 싫다고 바닥받음 우기면서 얘 보면은 때릴까 생각까지 하면서 이렇게 그 말 한마디만 더 해봐 한마디만 더 해봐 입을 꼬밀 버리겠어 라고 하면서 이렇게 했었는데 어느날 어느날 갑자기 2만명이 넘고 조회수는 우리의 수치심은 10만명이 넘고 다들 이상한 거 같아 싫어요가 별로 없고 그걸 보고 좋아야 되고 난 좋아요보다 싫어하고 더 많을 줄 알지 근데 어제도 유대들이야 우리랑 같은 변태야 라고 좋아해 다들 이상해 이상한 거 같아 아미 중에 정상은 있겠지 우리만 그런 거겠지 생각해봐야 될 문제야 하긴 가수가 가수 따라간다더니 다들 이상해지는 건 아니죠 우리만 이상해지면 네 다들 그렇게 가수 따라가지 마요 우리라도 정상하게 돼야지 진짜 일단 이게 거의 거의가 아니고 속정적인 마지막 인사고요 저도 마지막 인사가 될진 모르겠지만 아마도 하게 될 거 같고요 혼자라도 안 한다 그러면 쫓아올 거잖아 돌 던지는 거 아냐 막 나한테 하라고 유튜브 댓글창에 다 가운데 손가락으로 도배 내밀고 해 안 해? 네가 안 해? 말 붙어 몇 달 잡고 하겠습니다 이러고 그렇게 되기 전에 알아서 길게요 길게요 내가 어떻게 계기겠어 구독자들한테 응 그동안 너무너무 감사했고 좋았습니다 이제 완전히 안 나오는 건가요? 그렇죠 아 2년 후에도? 그때 상관 받을 거 같아 다만 나도 다시 학교 대학교 복학하고 뭐 이런저런 난 그때 상관을 봐야겠지 어떻게 되냐고 그렇대요 여러분 축하 나왔을 때도 뭐 그런 거고 나중에 제가 군대 제대 날짜랑 장소를 알려줄 테니까 영상에서 계속 보고 싶으시면 그대 납치를 하시든가 하세요 나도 연예인처럼 그걸 좀 나왔는데 나왔는데 거기에 막 포터 칵 하자 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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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제정신이야? 제정신이 아니니까 이런 말을 했지 야 5일 나와봐 제정신인가 정상의 마인드가 아니라고 야 뭐 야 연예인이든 아니든 너는 네가 왜 그걸 받을 거라고 생각해? 받을 일이 없으니까 뭘 한다는 거 아니야 받을 일이 없는 걸 알면 그냥 포기를 해 야 꿈과 소망은 소원 그런 거는 내가 못하니까 하고 싶다 이거야 왜 못하는 생각은 해봤지 응 응 그거 포기를 해 아니요 그렇게 포기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 너 때문에 확병 나서 지금 배가 아파 뭘 새산대로 해 한두 번도 아니고 어쨌든 이게 마지막이 될 거였습니다 인사고요 인사해 일단 인사해 일단 너랑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해 왜 이렇게 뻗쳤니? 머리가 나 좀 감고 나와라 감았어 그래 자 인사해 그래서 그동안 고맙습니다 해야지 그동안 고맙습니다 앞으로 별일 없습니다 해 앞으로 될지 말지 모르겠습니다 아 안 넘어가네 자 이렇게 미국TV는 저의 차지가 되었고요 이런 보잘것 없는 걸 제가 가리게 되다니 정말 기쁩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혼자 봐요 다음 영상에서 사라진대요 강제 강제의 사라짐 자 어서 군인 아저씨 강제 방탄 사람의 덕질을 나라가 앗아가던 거 같아 강제로 군대 가서 해 그냥 어떻게 해 마음속으로 해 너무 슬프지 않니? 와이프 뭐야 니가 슬프던 말 들어서 너가 이게 폭언이야 이게 어 재수없어 근데 솔직한 팀장이었어 그래서 더 짜증나 솔직해서 더 짜증나 자 어서 다음에 만약에 만나게 되면 군인 아저씨 하면 돼요 알았죠? 안녕 네 군인 아저씨는 이제 나라를 말아먹으러 갈 거예요 안녕 다다다다다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이러면서 안녕 안녕 다음에 봐요 혼자 여기는 반대로 5 6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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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좋은 점이 심해서 요즘은 특히나 더 심해져서 내가 군대 가서 한번 트위터에 내 트위터에 내가 군부대 주소를 적어 놓을 거야 그러면은 많이 편지 좀 써주세요 편집아 형이 형이 차장하지 않을까? 그럼 더 좋고 그럼 더 좋고 면회 외국 암인데 군대에서 번역기도 못쓰는데 어떡할거야 막 그 광간명식처럼 야 왔는데 그 무대에 걔를 만나는게 한국의 명소더라 너만나러 왔다고 트렌드더라 너를 관광 명소로 지목한거지 주말만 주말면회만 가능 너만나러 왔다고 찍어달라고 하면 카메라 들고 오고 아 나 주말에도 피곤해야돼? 아 정말 너무 웃기겠다 아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건 계획중에 있지만 만약에 혼자서라도 하게 된다면 언젠가 얘가 제일 힘들 때 면회를 친구랑 같이 가서 몰래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얼굴은 안나오겠지만 몰래라는건 지금 나한테 이걸 알려줬음에도 네가 찾아왔어 내가 네가 찍는지 안찍는지 모르면 그걸 지금 예고하는거야 지금 응 좋아해야돼 말아야돼 얼굴은 안나오겠지만 얼굴 안나오면 괜찮아 이 아이의 힘든 모습을 절절하게 당하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재미삼하게 공개하겠습니다 한사람이 힘든 인생을 아 그게 재미가 되는거야? 응 힘든건 너지 우리가 내니까 그래 나만 힘들면 되지 특히 네가 제일 힘들 때가 아마 훈련병이나 일병 이등병 때지 응 일병 때가 제일 힘든걸 알고 있어 요즘은 이등병이 편하대요 되게 왜냐면은 지금 요즘 막 그렇잖아 막 군대가 부족부족하니깐 이병애들을 상님도 못 건드린대 아무리 편해도 대급이 있는게 나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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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하 첫 번째 발표? 우울 끝없는 우울 태풍 기쁨 절망 고통 희망 나도 같이 보자 기쁨 너무 좋다 아니야 너무 싫다 뭐 어쩌라는거야 저는 군대를 갑니다 2년동안 군대를 가구요 군대에 가기 전까지는 저희가 저번에 찍었던 영상 지금 올라오고 있는 영상들이 가장 최근에 올라온 영상이 이제 저희가 둘이 같이 찍은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고 그날 찍었던 촬영부는 앞으로 차근차근이 올라올 것 같아요 어느 순간 뭔가 존재감이 사라졌다 영상에서 덩어리 하나가 없어졌다 친구들 제대하는 듯이 이제 가게 됐는데 한국의 군대는 의무이다 보니까 반드시 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외국처럼 지원해서 가는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거의 붙잡혀가는거지 나는 끌려가는거지 영상 잡고 끌려가는거지 나는 그래도 예전보다는 기간이 많이 줄어서 2년도 안되고 1년 몇개월밖에 안되고 1년 6개월이라는데 들었어 1년 8개월로 어쨌든 뭐 1년 8개월 정도밖에 안되서 예전에 2년이였잖아 예전이였는데 지금 내가 1년 8개월이라는데 사고가 없으면 현재도 없어 어 세상에 어쨌든 1년 8개월만 기다리시면 되는데 뭐 기다리실진 모르겠지만 고장 널 보려고 기다리실진 모르겠지만 그 도중에도 중간중간에 휴가를 나올거에요 제 휴가 나왔다고 해서 나올지 모르지만 나올거지 나올거지 나올다고 해서 찌글찌글 또 의문이야 상황할거 아니기 때문에 내한테 달린거고 어 제가 찍자고 매달리고 아 우리 독자분들 기다리니까 우리 제발 찍어줘 이제 아 갔구나 아 갔구나 하시면 될거같아요 지금 저희가 영상을 지금 오늘 촬영하는 날이 9일이거든요 5일 뒤면 사라집니다 어느 누군가가 한 명 한 명씩 가는거지 앞으로 엔젤이가 혼자 하게 될지 안될지는 뭐 엔젤이 맘인데 뭐 네 제 맘입니다 여러분 그니까 뭐 대척을 하셔도 뭐 돌만 던지지 말아주세요 소용없습니다 단호 돌만 던지지 말아주세요 이 마음이야 안한다고 찾아온다고 그러면 전 이제 반겨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들어와 들어와 넌 못나가 들어와 나갈 땐 아니야 왜 외국분들은 일단 이걸 말해드릴거 같아요 외국분들은 한국의 군대 개념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아직도 요청이 막 덜어오더라고요 보고싶다고 그러고 한국은 군대가 의무에요 남자들이 스무살되면 이제 의무로 다녀와야 되는데 저는 이제 뭐 이런저런 일 때문에 연기를 하다보니까 음 2년이나 보내면 원해 목 triang 잠시yas 로 coeur 로 JFK yn